코아 안녕하세요 오늘도 즐거운 방송 고스나리의 첫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뭔소리야? 제가 한가지 진실을 알려드릴까요? 뭐뭐뭐뭐뭐? 오늘은 좀비고아 입니다 뭔데 이게 제가 사칭입니다 아 와 안녕하세요 뭐? 뭐라구요? 곧 죽으실 것처럼 잘하는데 무슨 소리 하는거에요 도대체 퍼펙트 출퇴 감사합니다 오케이 오늘 저 오늘 곧신이 점점 아 그래요? 방송 제가 접으면은 여러분들 실패해서 어떡해요 안돼요 라인 확성기 꺼주세요 확성기? 뭔, 뭔 확성기? 뭔 확성기? 아아아아 오케이 오케이 확성기 끌게요 기다려봐요 귓속말, 귓속말로 엄청나게 떠오는데 야아아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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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크로커다이님, 고아 안녕하세요 좀비고 안하니 갑니다 좀비고 안하니 갑니다 어차피 다시 오실거면서 이건 뭐야 크리스마스 홈파티 대작전은 뭐야 나 지금 뭔지 모르겠어요 이거, 게임 생성에서 만들 수 있잖아 잠깐만 빌고는 무조건 갑니다 진짜 나 안온적 많은데요 거짓말 말아요 어제도 안하신다면서 같이 와주셨잖아요 네 자, 관전 허용하고요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방법을 좀 알려줘봐요 이거를 그냥 여러분한테 여러분한테 이렇게 던지면 되는 건가? 산들님 교육진 시켜 멀, 뭘로? 뭐야, 이거? 나 이거 오늘 처음 해봐 뭐, 뭐, 자기예요? 종고는 이만 갑니다, 이런 뭐야, 곰돌이 때문에 옆으로 못 가잖아 막아놔야지 아니, 아니, 이거 어떻게 놔? 아, 지금 못 넣는구나 야, 못 넣잖아 채팅으로 채우죠 알겠습니다 저배님, 오랜만이에요 잘 지냈어요? 종고는 이만 갑니다, 옆동네 기다리며 이런 자, 일단은 뭔지 모르겠다며 한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채울 거예요 많이 채워져요 고스넬링 혼자 있기 심심해요 자, 귓순말도 꺼버리고 아니, 귓순말도 켜자 클래는 없으니까 꺼버리고 못날둠 아, 진짜요? 아, 그렇구만 응콩님이 어디 계시길래 못 놓는 거야 응콩님이 어디 계시길래 못 놓는 거야 어, 사탕패원님 오랜만이네 일단 시작합니다 어떤 건지 몰라요, 근데 나도 아, 만년 만에 종고를 하셨죠 근데 백년 뒤에 종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가야지 빨리 가야지 아, 이거부터 움직여야 되는구나 멋진데? 어디다 둬야 되는 거야? 나 이거 오늘 처음 해봐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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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처럼 꾸며야 되는구나 오케이 확인 오케이 갔죠? 됐네 블랙킬러님 거 아니 아아 왜 고바예요 나리 트 아니 트로이라니 어떻게 하는지 몰랐으니까 이제 알았으니까 이렇게 하면 못 지나가는구나 오케이 됐어 그게... 여기 안쪽에 있었어요? 아 있었구나 선물을 가득 채워야되잖아 이러면 못 지나가잖아 야 자동차도 있어 자동차를 먼저 꺼내야되나? 아 꺼내도 되네 오케이 됐어 뭔소리에요 답답하지 않아요 뭔소리에요 그 수내를 잘하고 있어요 오케 샌드님 화이팅 샌드님 화이팅 아 치아드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준비 어 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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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히 고고 차 перевmit 스토리 운우 수 tension 내려면 테잇 동전 저기 가야되고 핸들 위에 있는 쪽으로 선물 옮겨야되나? 오케이 됐어 좋아 화이팅! 여기가 아니었나? 옆에였군 성이 보이시는 등 끝난거 같은데 사일럿나잇 홀리 나잇 슬리히필 하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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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요. 맞나 이게? 충분히 되겠다. 멘티신이 고아 안녕하세요. 제가 산돌인데요. 그렇겠죠? 됐다. 종 어딨어요? 끝났는데? 아직 끝난거 아니야? 아직 끝난거 아니야? 이제 알아요. 이제 알았어요. 이제 알았어요. 아아. 오늘 처음 해봐요. 이거 좀비가 없는 좀비 고라니. 이거 빗자루는 어떻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빗자루를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빗자루를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아이고. 거기다 두면은. 오케이. 그렇게 나가면 되구나. 아아. 코코아밤이 치... 아 진짜요? 아아. 아 망가채채기. 든 난란 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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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앜 ROBERT 와 아예 앤 Santiago 몰 laboratory 된장 한 번은 외우지 못하겠죠? tore 월위 핫 孤 播 저거, 저거부터 둬야겠다 어딨어 나무같은거 어딨어요 나무같은거 야 이거 진짜 어렵네 아래, 아래쪽 아래쪽 아하 있구나 야 이거 처음 해보는 사람은 힘든구만 이거 야 야, 이게 한 분이 튕기시니까 엄청나구만 조명이 하나 더 필요한데 조명이 여기 없네 아, 저기있다, 됐다 다 된거 같은데 가시죠 아, 이것도 있었구나 오케이, 가자 땡, 땡 멋지군 아, 근데 어렵긴 하다 다음판에 한번 구경 한번 해볼게요 산타하고 건들지 말아야 될 것들 있네 이게 나 파악을 못하겠어 나 파악을 못하겠어 쉬워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아하, 오케이 갈게용 아, 어디가요 어 와, 안녕하세요 지금 빡주, 빡겜하고 있어 빡겜 아하 근데 뭐를 어떻게 둬야 되는거야 와, 이거 있는데 와, 되게 어렵다 저게는 없잖아 그것도 저 뱉니 왜 고바예요 나 이거 오늘 처음하는데 와, 진짜 하나도 모르겠다 여기 끝에 더 썼는데 난 왜 안되어지냐 아, 이게 아니잖아 아! 몰둥.. 나 무슨 몰든거야 야 나 아무것도 못하겠다 아 이거는 옆에 이거구나 오케이 가겠소 아니 저 혼자 한다고요? 저걸요? 그러면 어떤 거래? 난 물 해야돼 야 이거 어떻게 나가야되는거야? 이걸 나가야되는데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이거를? 아하 그러면 여기다 놓쳤는데 야 이거 이거부터 정리를 해야되는거네 어 되게 어렵다 뭔소리에요 나 지금 전혀 모르겠어 이거를 다음판에 구경 한번 해봐야지 나 이거 모르겠다 하라도 나 이거 모르겠다 하라도 이러면 끝나는거죠 이제 끝! 이 이벤 궁금한게 있는데 그냥 끝났으면 좋겠다 나 구경 한번 해보고 싶어 나 이거 시원하게 구경 한번 해보자 됐다 크리스마스 다 끝났 이제 유예기간을 두는거죠 유예기간 자 일단은 저는 관전으로 가겠습니다 일단은 한번 고수군들께서 한번 하시는걸 보도록 할게요 3인이라뇨 3인이라뇨 안돼 어 뭐야 왜 아니아니면 그럼 나도 해야지 코카야밤의 고수님 그리기 어어 진짜요 나린님 관전 고구래 나는 필요없다는거야 지금 야아 그리고 있어요 아 진짜요? 사진 보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니 고씨가 있으면은 그만큼 더 빠른거 아니야?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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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톡을 못하는데 어떻게 사진을 보내요 그렇군요 어 되게 빡깜하다가 시청자분 다 가신거 같애 지금 디코는 노트북인데 아 진짜요? 고씨 방제는 종고 오리지널 모르는 아뇨 오리지널 한다는 얘기는 없었어요 아니 그냥 크리스마스 있다고 하길래 이런 첫번째 파는 할만하지 와 헬프가 하나도 안나오고있어 아니 헬프가 나온건데 내가 메세지는 못보는거니까 그럴 수 있어 다음에 들어간다네요 아 진짜요? 여러분 인원이 좀 되면은 다음판에는 저기 한번 가야죠 저기 스토리모드 가야죠 걱정은 없네요 아니이이이이이이? 왜 고씨나리가 있으면 다들 걱정하는거에요? 왜? 아니 고씨나리가 에? 오 maximum은 오 fucked up 그런거지 조심히 있으면 그냥 버스 고울버스에요 그렇지 않아요 아 고스를 너무 무시하는거 아니에요? 고스버스가 아니라고요 저는 되게 잘한다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과 대화를 할 수 있는 바캉서 하지마세요 왜요? 바캉서 안하면 뭘해야돼? 뭐있지? 바캉서 파맨해야죠 파맨 파맨도 있고 아 맞다 이것저것 다 할 수 있잖아 심지어 그러네 아 그래요? 악인대치님 고아 안녕하세요 오늘도 고스네에만세 오신것으로 환영합니다 매니저분 중에서 안오시는 분은 양도를 해드려야겠다 자 안오시는 분은 양도를 좀 해야겠다 와 드디어 종고다 우리 악인대치님께서 종고 이번 이벤트 종료한다고요 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안되겠다 지금 종고하지 않으면 민심이 흔들리겠다 해서 제가 종고를 바로 켰습니다 여러분 네 종고 자주할게요 재밌는데 왜 왜 무슨 기회에 있었는지 잘 못하기로 했어요 네 앙스타는 뭐에요? 앙스타도 할거에요 앙스타는 진짜 야 제가 원래 방송 끝나고 나서 게임을 잘 안했거든요? 근데 앙스타도 이제 좀 했어요 앙스타 야 어제 야 그 진짜 야 뭐지? 네 느낌이 뭔가 새로웠어요 네 이게 이게 뭔가 뭔가 새로웠어 뭔가 너무 잘.. 아 잘한거에요? 디코 좀 오시지 아니요 그냥 한두판하고 바로 자야되서 그래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내일은 또 회사에 또 일찍 나가야되다보니까 이래서 스크리머가 저기 뭐냐 직업까지 가지고 있으면은 힘드.. 힘이 듭니다 여러분 점.. 저.. 게임.. 게임으로 좀 더 이렇게 여러분과 소통을 하고 이러고 싶은데 시간이 안나는 이.. 이.. 이런.. 이런 아주 좋은 가.. 좋은 영상 네 이런 좋은 영상 어 저 어제 저 앙스타도 왜 이렇게 재밌는지 어 야.. 아니 어제 그 그.. 방송.. 그.. 제가 녹화했잖아요 그 녹화하고 몇 번 둘러봤다니까 나 진짜 야.. 그.. 야.. 나 그거 편집하려다가 시간 안나가지고 제가.. 주말에 편집하려고 편집도 안했구만 맞아요.. 회사원 스크리머 학생 맞아요.. 아 진짜.. 와.. 그.. SPP? SPP.. 야.. 그.. 야 효과가 아니 그냥 뭐지? 그.. 분홍색 머리 이름 뭐.. 이름 뭐라 그랬죠? 어우 진짜.. 야.. 니게.. 뭐지? 뭔가 두근거리는 느낌 자.. 도끼도끼 이러는거 히메미야토리 히메미야토리 이름 왜 하겠어 히메미야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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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이 열심히 일하고 계실때 저는 열심히 노래를 불러드리겠습니다 으아아아 잘도 잡니다 화이티 이거 오늘 곧신아리 욕목략 욕목을 각오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잘도 잔다 잘 부를 수 있는데 일부러 그렇게 부르는거 아시죠? 네 일부러 이렇게 부르는거 아시죠 제가 잘 부를 수 있어요 잘 부를 수 있는데 일부러 이렇게 재미를 위해서 이어폰 꽂고 있는데 아 저 귀에 혹시 그 빨간색 물질이 나오지 않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님들 귀 보여주면 소리 저기 산딜님 오랜만에 오래 계셔놓고 저기 솔로몬 솔로몬의 지혜같은 대답하지 마세요 이미 나왔.. 아 진짜요? 야 곧 시나니는 시작하고 가만히 있어도 세분이서 알아서 잘하겠는데 글부카 이거 영어잖아? 네 아 저는 전부 전용 매너지 아 진짜요? 네 매니저로 돌아가.. 일 좀 했던 매니저로 돌아가요 어.. 일단은 오늘 제가 매니저 지금 어느 분이 잘 안오시는지 확인하고 저한테 갠톡 주시면은 제가 그 복귀 해드릴께요 일단은 봐야되요 저도 아 맞다 카톡이 안된다 했지 참 아우 자꾸 왜이러냐 들은지 1분도 안됐잖아 왜그래 들은지.. 고시야 들은지 1분도 안됐잖아 너 근무가 아니잖아 너 사람이야 어 아이큐가 아이큐가 한자리는 아니잖아 적어도 3자리잖아 어 정신차려 고시야 출책 아 고시 뭔 바보에요 이거 명령어도 주말룡에서 싹 다 바꿔놔야겠죠 흐흑 근데 노트북으로도 할 수 있잖아요 그 카톡 노트북이 퇴 있다고 하시면은 아닌가? 안녕하세요 고스나리입니다 팔로워하시는 고스나리에게 그림이됩니다 유튜브도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자가 점점 줄고 있는 방송할 때마다 점점 그 방송하고 그 방송을 올려놓을 때마다 구독자가 줄어요 네 그걸 몇 번 말해요 로그인 안 된다는 건 별로 말씀 안 하셨던 것 같은데 몰라요 말씀하셨던 것 같기도 하고 아 모바일 인증해야 되는구나 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 그렇구나 좀 다른 게임 좀 해봐 무슨 게임 할까요 구스구스 덕은 뭐야 또 그 도키도키 도키도키 그거랑 또 비슷한 것 같은데 네 구스구스 덕 저기 도키도키 문예부나 그런 거랑 비슷한 것 같은데 지금 제가 그 뭐냐 두근두근 문예부에서 엄청나게 당해가지고 네 아 덤몽 억실 아 담남미인 코아 안녕하세요 자 새해가 지났지만 여기는 아직까지 메리 크리스마스 아 별로 교육적으로 좋을 것 같은데 네 네 두근두근 문예부 엄청나게 트라우마가 생기는 네 버블파이터 마저 버블파이터는 한번 해봐야 되는데 저기 그 뭐냐 밀크초코? 밀크초코라는 게임이 있던데 그거 재밌어요? 해보긴 해봤던 것 같은데 갈띠포는 언제 합니까? 몰라요 지금 기존에 있는 게임도 잘 안하는 그건데 전 개인적으로 별로였어요 아 진짜요? 아 근데 두근두근 문예부에서 충격을 오지라기 먹어가지고 담나님 얼마전에 방송하셨던거 놀러갔어요 저기 간만에 우개니님 목소리 듣고 좋았어 제가 따로 채팅은 안지만 담나님 목소리가 왜케 좋아요 부럽게 아 몰라요 하기싫어요 아니에요 제가 언제 그랬다 그러세요 전향님 전몽어스 일고 표원 거의 임포는 오리입니다 오리는 다 같은 오리랑 이름표가 빨간색으로 주면 어몽어스는 다른데 그 전몽어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고스나리가 만약에 범인이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고스나리가 바로 떠가지고 재미가 없잖아 뭐가요 뭐가요? 아 아니거나 휴 뭐가요 뭐가요 뭐가? 그래서 그거 막아두는거에요 어? 하지마라고 어 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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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뭐 잘못했나요 혹시? 네 방플 금진영 해야되요 아 근데 그게 되나요 아 저는 방플 안했어요 라고 이제 단독하면 이제 그 이거 뭐냐 하면서 하겠지 그걸 다 막아둘 수는 없어 왜 이렇게 잘하시? 네 엘링크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오 엘링크님은 아이디 많이 들어봤는데 아 그 주변 스키머 하는 게임이에요 아 진짜요? 엘링크님 코아 안녕하세요 아니 왜 구독 왜 팔로우 취소를 하셨어요 구독 구독도 취소하셨구만 구독도 유튜브 구독도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방송을 하면 할수록 구독자가 줄어드는 스트리머입니다 되게 신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늘어나야 되는데 왜 이렇게 줄어드는지 모르겠어요 뭐야 거의 끝난거야 벌써? 아직 3개나 남았는데 자유의심입니다 제가 언급이 없으면은 저기 이거는 무조건 자유의심으로 가시면 됩니다 이거 끝나고 나서는 저기 이제 스토리 가죠 네 예전에 빠빠귀였던 사람이요 그러니까요 아이디가 아이디가 익숙해 엘링크님 왜 왜 팔로우 취소를 하신거에요 엘링크님 상처받았잖아요 해명하세요 아직까지 남아있는거야? 어 해명하세요 해명해봐요 차원열차야 뭐에요 그게 일단 이거 오늘 처음해봐요 아 저게 들고 있으면은 이게 비킬 수가 있구나 자 굳이 해명 안하셔도 돼요 괜찮아요 그럴 수도 있지 뭐 그걸 이제야 종고를 오늘 오랜만에 켰다니까요 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 근데 왜 이렇게 잘해 다들 안돼요 닛변하지마요 아 닛변은 나대 팔로우 취소를 하지마요 유튜브 구독자 좀 더욱더 하지마시구요 하지마요 아무튼 엘링크님 잘 지내고 계셨어요 뭐하고 지냈어요 보고싶었잖아요 아 좀비고 채널 보고 들어온거라 아 그렇군요 내가 잘하셨어야 괜찮아요 그럴 수 있지 뭐 짜증날때마다 맨날 유튜브 구취하는데요 그러지마요 어쩐지 자꾸 뭐냐 252명 251명 거기에 하시는 분이 우리 친아냥님이셨구나 분명히 난 고스네리 TMI를 올렸을 때 열 번 열 번으로 고스네리 구독 눌러달라고 했는데 왜 준거하지 몰라요 줄었어요 방송을 할때마다 줄어 방송을 안하면 늘어나는건가 네 누구인가 누구 누군가 누가 지금 구독자 켜 눌렀어 예 말씀하세요 아 진짜요 좋지 가야지 무조건 가야지 후원 가야지 후원 저는 저 응원하시는 분들 가면은 아실거야 저랑 같이 방송을 보셨던 분 보셨면은 제가 후원을 엄청나게 해요 물론 지금 친아냥님 처음 키시는 거면은 후원이 안되겠지만 얘기만 할 거예요 고스네리님 사랑해요 이런 말 하시면 안되요 제가 곤란합니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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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죄송합니다 욕을 100번 먹어도 할 말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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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됐습니다 으흐흑흐흐흫 아니었잖아 되게 침착하고 조용하고 마이크가 켜져있지만 조용한 스트리머로 이름이 날렸었는데 네 지금은 거의 뭐 그냥 팩급 팩급 스트리머가 됐는데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네 챌린지? 무슨 챌린지? 어떤거? 무슨 챌린지? 선이라뇨 엘리잉크님 오랜만에 오셨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하신 그거 버리시면은 오시나리 갈고리 수위집이 취미이신가요? 아니요? 탤런트 챌린지? 탤런트 챌린지는 뭐예요? 처음 들어본다 아 아 좀비 높은 학교 중이신 어? 좀비 높은 학교 중이신 나리님이시군요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해보자님 해보자 해보자님 해보자는겁니까 지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골스나리 목숨 많이 둡니다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좀비 하이스쿨 아 밈 만들죠 그림으로 하는 밈 게임 쓰고 아니 골스나니가 없는데 왜 이렇게 잘하는거야 골스나니가 있어야지 잘하는거 아닌가? 아 이게 순서가 있구나 뭔소리에요 그렇지 않아요 버스만 타다니요 버스 줄 때도 있거든요? 있나? 버스 준적이 있나? 없던거 같은데? 에 플레이어수가 줄어들어 플레이어수 있는 타이밍 아아아아 아아아아 그렇구나 그래서 여유롭게 하신거구나 아 2인플이 편하더라구요 아 시간이 넉넉하구나 몰랐네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아니 왜 다 날렸어요 해보자님 야아 다 하셨어 죽었어 포인트 많이 모으세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자 이제 시간은 저희도 같았어요 아 진짜요? 이번엔 스토리 모드 어? 그거 뭐지? 그거 없다 그 뭐지? 그 있잖아요 그 뭐였지? 뭐였지? 노리미트 맞아 노리미트 없어졌어 아아 그거 시즌제였구나 아니 너무 좋아가지고 노리미트를 깰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뭐야아 노리미트로 했으면 좋았을텐데 세탄 기원 당연하죠 안녕하세요 곱씨날이에요 누구에요 이분이 산딜님이시구만 기간제 일단은 제가 오랜만이니까 제가 관전을 들어갈테니까 아무나 한 분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 스킨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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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뽑기로 뽑긴가? 이거 뽑기로 우연치 않게 했는데 뭐냐 무제한으로 떴어요 얘 잘생겼죠 잘생겼죠 할로윈이었나? 방장 좀 달래요 게임하기 내가 나갔다 와야 돼 이게 좀 어려운데? 할로윈 교환이 아 할로윈 교환이었구나 아아 죄송해요 예 뭐 그 뭐지? 좀비가 좀비가 그거였나보다 신나는 함탄 뭐야 내가 나가면은 뭐 없는데? 내가 나가면은 뭐 없는데? 응 이거 다시 만들게요 설마 설마 마샤깍 저 없는데 시작하신 거 아니구나 다행이다 검은콩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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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주려고 지금 했는데 검은콩님이 이상하게 못주고 있어요 지금 이것도 못줘 방장 방장 못줘 이거 방장을 진짜 위니슈 이렇게 할 수 있나? 한 분이 잠깐 나갔다 와봐요 아 아 길 또 못겜 저는 못게요 어 할로윈님 오랜만이에요 잘 지냈어요 뭐하고 지냈어요 일단은 데치마요님하고 고스나님 잠깐 이쪽으로 들어가보세요 네 그래가지고 검은콩님한테 반장 드릴 수 있어 네 잠깐만 어 고스나님님만 들어가시면 됩니다 아니 다 그냥 저기 관전하기 잠깐 들어가봐요 관전하기 관전하기 관전하 관전하기를 들어가야되는데 아니 고스나님이 방장이 되면 안된다니까 채널 이십 비밀번호 4입니다 검은콩님이 판대요 네 검은콩님이 판대요 딴딴딴딴딴딴 딴딴딴딴 딴딴딴 딴딴딴 딴딴 딴 딴 패턴 모르는데 저도 몰라요 네 아 저야 쌉가능이죠 아 저 저 말고 네 다른 나리님 얘기하시는거구나 아긴 고스나리가 가능하다고 물어보시는 분이 몇 분 안계시지 음 한 번 구경을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고스나리가 없는데 잘할 수 있는지 아 나리님이 두명이구나 그니까요 제가 진짜에요 제 점점 있는게 가짜에요 가짜 가짜라구요 뭔소리에요 고스가 있어야 깨죠 깨죠 그 아닌가 네 첨포 갈게요 진짜요? 첨포 겁니다 진짜 하하하하 하하하하 일단 시작해봐요 한 번 네 아 예 아 예 해요 아니 얼른 시작하시라구요 아니 지금 베팅? 몸배팅 몸배팅이요 이거 베팅 없잖아 야 1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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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에 가능을 해볼까 1트 안에 아 클로클 오케이 좋아 30초만 30초만 해가지고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원하신다면 해드리는게 인지상정 1트 안에 클리어 가능 1트 안에 클리어 가능 가능 불가능 30초 예측 시작 1트만 해 어 큐구님 고아 안녕하세요 아유 우리 사람답게 1트로 가자구요 1트 1트로 가요 여러분 1트로 가요 왜 2트에요 왜 여러분 알겠어요 네 하하하하 잠깐 기다려봐 잠깐 기다려봐요 네 다시 다시 할게요 이거 삭제하고 반환 시켜드릴게요 다시 만들게요 그래 2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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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에 클리어 가능 3글자로 3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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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다시 오케이 시작 자유롭게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스날입니다 팔로와 시청은 고스날에게 그림이 됩니다 유튜브도 하고있으니까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채널 20채널 비밀번호 4입니다 뭔소리에요 저도 되셨으면 저도 만약에 투표할 수 있었으면 저는 불가능에 걸었습니다 네 가져와 산돌 자 맞아요 무조건 신나니 채널에 오시면 채널 20의 비밀번호 4입니다 5 5 5 3 5 4 5 5 5 5 5 5 5 5 6 잘해주시길 잘해주시길 잘해주실거에요 아유 아니에요 골씨나리가 얼마나 심성이 바른앤데 아니에요 아유 제가 아유 저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화이팅 골씨나리가 응원합니다 골씨나리 응원하면 빨리 죽더라고 이상하게 왜그런진 모르겠는데 저주가 아닌데 저주처럼 보이는 약간 그런 느낌 근데 왜 한방에 죽는거야 왜이렇게 잘해 저 골씨나리님은 골씨나리 골씨나리의 닉을 제대로 모르시네 왜이렇게 잘해 아니 저 골씨나리가 있는데 짭씨나리가 저기 있는데 아니 저 골씨나리가 있는데 짭씨나리가 저기 있는데 자 과연 산대님이시잖아요 아니에요 골씨나리에요 골씨나리라고요 여기서 태빙계신거 이제 여러분 방황시니까 이거 잘할 수 있겠구나 많이하실 수 있구나 이제 아 큰일났다 오케이 됐어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역시 고스나리가 지, 고스나리의 지시만큼 하시는군요 힐러가 힐을 안해요 이 그래요? 뭐야 캐릭터를 제대로 살리고 계시잖아 뭔소리에요 이거 악몽 같은 경우에는 그 미션 같은 것도 있던데 저기 예를 들어서 어떤 좀비를 무조건 잡아야 된다든가 좀비를 몇 마리만 잡아야 된다든가 힐러가 힐 제대로 힐을 안해주는데 고시나리라면은 가능합니다 고시나리가 반평생 뭐냐 힐러로 살아왔기 때문에 힐러에서는 전문가입니다 전문가 깨서 야 당할뻑이네 전문가가 힐을 왜 안해요 아 저는 힐을 받는 전문가입니다 죄송합니다 힐을 받는다고요 네 이게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돼요 네 트로이라뇨 왜 하필 킬러 이름이 고시나리인데 내가 트로란거 봤잖아 마침 예 아 유펠차님 고아 안녕하세요 오늘도 고시나리 방송이시고 이렇게 실력까지 모든걸 카피하시다니 흐흐흐흐흐흐 아니 캐릭터적으로 너무 지키지 말라고요 이거 못깨시면은 여기 지금 포인트 거신분들 어 다 포인트 날라가는거라고요 아 젠장 아 젠장 아니 내가 하고있지 않은데 내가 욕을 보면 기분은 뭐지 네 아 안걸려서 다행이 인만 아 그렇구나 난 분명히 플레이하고있진 않은데 네 불가능해 저만 걸어 아 진짜요? 많이 거셨는데 한 6,000포인트 6,000포인트 거신거 같은데 네 뭔데요? 놀라운게 뭔데요 진짜요? 야... 만약에 가능하시면 8천? 예 어쩐지... 아니 샌돌님께서도 샌돌님께서 좀 말씀하시는게 오늘 고시나리님 방송 접게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는거에요 그 뜻이 이 뜻이었구만 캐릭터가 완전 복자가 됐잖아 복자 붙여넣기잖아 이거 카피닌자 카카씨도 오고 가겠구만 이거 야... 다 복자했죠 진짜? 봐보네? 맞네? 이건 뭐지? 왜? 왜? 그 아무리 고시나리아도 이렇게 죽진 않아요 그 아무리 고시나리아도 이렇게 죽진 않는다구요 카렌님 고아 안녕하세요 오늘도 고시나리 방송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검은콩니 힐 해줘요 고시나리님 네 힐 해줘요 힐을 해달라구요 좀비한테 collage 쏘는게 아니고 힐을 해달라구요 네 오늘 좀비 봅니다 아 진짜 제가 발목 접히.. 접일수 있겠는데 아니 실력까지 실력까지... реально 복자 다 필요works ak 알겠습니다 그쵸 맞아요 저 곧씨나니까 자못한거에요 뭐지? 아 근데 왠지 기분이 기분이 쩍 좋진 않아요 지금 기분이 쩍 좋진 않아 왠지 내가 하고있진 않은데 왜 내가 욱을 먹고 있는거 하지? 재밌으면 돼요 아 그래요? 저도 그럼 여러분은 제가 좀비고를 자주 하길 원하십니까? 그렇지 그렇지 곧씨나니 그렇게 하는거야 맞아 아 그렇구나 스킨 이벤트는 아직 하고있어요 스킨이 식다못해 썩어버렸어요 지금 아 3명을 3명이 받아가셔야 되는데 네 안받아가신다니깐 과연 그 캐븐 마지막 마지막 캐븐의 주인공은 누가 되겠지 4피에 7대기 부탁하고 채워서 아직 기회있어요 네 백카엘님 고아 안녕하세요 3명좀 2명 안되요 네 안되요 안되요 전 포기해서 별상관 안있습니다 아 진짜요? 일부러 못깨게 할려고 아 진짜요? 그럴리가 네 말씀하세요 제 원래 이름 모르죠? 저는 몰라요 저 사람은 이득이 없을텐데 아 그래서? 저 아니 그냥 골수나리 캐릭터를 따라하고 싶었던거임 똑같잖아 지금 골수나리 실력하고 뭐하고 다 똑같잖아 지금 아니 골수나리가 골수나리가 플레이했는데 저게 답답했어요? 여러분? 안 답답했죠? 그게 저정곤 아닙지 않아요? 답답했구나 아니 아니요 만들기 아니 똑같이 그렇구나 네 했는데 아니 그렇구나 네 참을 안했는데요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희 샌디린이 논담인거 아시죠? 네 흐흐흐흐흐흐흐흔 아 여기까지 참을 딱 두판밖에 안했는데 너무 상처하지 마세요 논담인거 아시, 아시죠? 흐흐흫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흨 제 아이덴티티를 지, 지키기 위해서 네 제 아이덴티티를 지키기 위해 네 34 걸었구나 멍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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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접을 수 있겠다 진짜 나랑 너무 똑같애 멍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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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악툴 우음 야, 오늘 고스냐이는 참여하지 말아겠다 네 여러분들 하시는 것만 봐도 배가 부르고 좋네요 왜요 왜, 불가능이란 없어요 여러분 가능하십니다 이모양이면 아니에요 지금 장난치시는거고 잘하실거에요 맞아요 카톡방 네 어 안계세요 엘리크님 개인 카톡에서 저한테 말씀해주시면은 단톡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지금 단톡은 제가 알려드려야 빌번을 알려드려야 들어올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버크가 나쁘지 않은거 같은데 오 위험해 사태 위험해 터지는게 버크가 장난아니다 이야 버크가 장난이 아니겠다 에러지가 쭉쭉다는데 애들 일단은 잃트는 실패하셨구요 네 개인톡으로 저한테 물어보시면 됩니다 자 잇트 잇트만에 과연 깰 수 있을지 관전으로 들어오셔도 됩니다 아 잠깐 들어가지 마 아직 시작하지 마세요 관전으로 들어오고 싶다고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오케이 골슨이랑 똑같아 뭐 렛렛렛렛렛렛렛렛 아 아니에요 아니 골슨이랑 똑같다뇨 어어 고시나리가 답답했나요 네 골슨이랑 지금까지 게임하면서 많이 답답한 적 있었나요 네 없지 않았어요 네 나는 못느꼇는데 네 gem 좀 대사는 좀 이게 아니에요 없었어요 라고 그 정해진 대사가 있잖아요 네 정해진 대사가 있으면 그 정해진 대사대로 이렇게 읽어줘야지 그저기 안돼요 혈압 다섯번 터졌다고 살아계시네요 저 혈압이 어떻게 혈압이 터져요 자 여러분의 암이 암을 낫게 하는 방송 고스나리 방송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암은 암을 암으로 낫게 한다 새로운 암으로 뭔가 아이덴티티가 아이덴티티가 박살났는데 시작하세요 시작하세요 아 제가 센터 저는 원래 센터입니다 모르셨구나 산돌님 도망갔어요 어디 도망갔어요 제 아이덴티티 다 가져가시고 고스나리 방송이 덥게 생겼어요 그거 그대로 들고 방송 파시면 고스나리 방송 망한다고요 어떻게 고스나리 실력까지 카피를 그대로 하신거에요 도대체 천공의사신님 고아 안녕하세요 오늘도 고스나리 방송이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고신님의 추척체크 한번씩 해주시구요 유튜브 구독하시면 고스나리에게 엄청난 큰 힘이 되니까 구독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러고 구독은 아무도 안 누른다고 한다 슬프다고 한다 방송을 키메티씨로 구독자가 줄어드는 방송 고스나리의 방송입니다 신기하죠 고스나리의 방송 고스나리의 방송 가능하구요 답은 뭘로 얘기할까나? 채널 이십에 비밀번호 다 네 알싸 초코 다.. 알싸 초코 시조 나리님 응? 왜? 아 그거지 그 카페 가가지고 저기 뭐 주문하시겠습니까? 핫초코 아이스크로 주십시오 그거네 뭔가 맞는데 뭔가 이상해 뭔가 이상해 궁금했는데 뭔가 자연스럽네 이상해 응 그런거 있잖아 저기요 저기 핫초코 아이스크로 하나 주세요 더 잘하세요 그런거 같애요 딱봐도 아니 오늘 고스냐니 방식을 접게 한다고 했는데 진짜 접을 수도 있어요 진짜 와 너랑 저랑 너무 똑같애요 아이디에 아이디에 하는 행동에 실력까지 다 카피하셨어 아 아 진짜요? 아니 저는 아이스 아메리카 따뜻하게 해주세요 한적 있는데 아이스 아메리카노 따뜻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튕겼네요 이런 너랑 아 근데 플레이어블은 케이크 플레이어블 그건 아니시니까 컴포즈 시즌 메뉴 맛있어 컴포즈가 뭐예요? 컴포즈가 뭐예요? 어디 메뉴에요? 이게 무슨 맛 있어요? 반전은 뒤로 가기 한 번 넣으면 나가든 아 그렇지 커피 아 커피 프랜차이즈? 아하 아 파척구 아 아 아 넌 왜 이렇게 웃기지 갑자기? 아 메가커피를 알죠 저희 동네에도 메가커피 있어요 아 진짜요? 제가 단 것도 좋아하고 아 지금 이벤트 구상을 하고 있는 중이어가지고 이번 이벤트는 풀테카 이벤트도 준비를 할 거고 정확한 이제 구상이 되면은 제가 따로 저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거 좋아해요 저 아 저기 레몬 좋아해요 레몬 그니까요 산돌린 진짜 제 아이덴티티 지켜줘요 진짜 너무하잖아 골스날이 진짜 방송 접을 수도 있어 네 관심이 없긴 한데 풀테카 하고 그 다음에 테트리오 테트리오도 이벤트는 그거는 좀 나중에 테트리오저분들이 좀 많아지시면 그건 나중에 그리고 어떤 이벤트를 해야될지는 좀 수납을 해봅니다 실력이 너무 좋은사람들이 계셔가지고 그분들한테 너무 유리한거 아닌가라고 해가지고 혼내고 오세요 보스나리 아이덴티티 지켜줘요 진짜 보스나리 아이덴티티 지켜줘요 진짜 아니 진짜 아니 너무 보스랑 똑같았다니까 진짜 네 보스랑 똑같... 비슷할 수 있어도 똑같으면 안되지 똑같았어 네 말씀하세요 네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제 네이버와 블로그도 대둘이 초록삼인데 랩 90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단하십니다 미래에 훌륭한 일을 하실 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조시나리 보세요 네 훌륭한 일을 못하잖아요 네 직장인인데 랩 70 실화? 네 반송에 기미가 안보이는데 진짜 망했다 네 님넴이 뭔데요? 아 진짜요? 메가컵에서 딸기라떼 펄? 진짜요? 저랑 계정 아아 네네네 공용! 공용을 잘못 쓰신거겠죠? 네 이거 못 깨시면은 못 깬다 야 야 다행이다 히르 이쁘다 아이디 계정 비번을 바꿔봐야지 하하하하 거다가 현피되요 현피 찬들님 조심하세요 현피 뜨시면 아니되요 여러분들의 여러분들의 목숨은 하나요? 현피 못하여 몰라요 또 올 수도 몰라요 이야 잘하시다 좀비들이랑 숩작당하는데? 아 캐나다 아 캐나다에 사실 캐나다에 살게요? 진짜요? 또 모르죠 갑자기 비행기 타고 와가지고 현피 뜨자 막 굴사리로 나와 이런거 캐나다 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익명성이 보장되는거기 때문에 자기가 말하고 싶지 않은 내용에 대해 저는 말씀 안하셔도 됩니다 요즘에 비행기병 많이 싸지지 않았어요? 예 싸지지 않았어요? 3 2 1 많이 싸졌는데? 고수나리 저 일본 다시 한번 가보고 싶긴 한데 일만 안 바꾸면 가보고 싶다 요즘에 아시아 기준으로 좀 싼데? 저 유럽이라던가 그쪽은 잘 모르겠어요 아아아아 그렇구나 네 말씀하세요 네 말씀하세요 저요? 아 뭐 주시는거에요? 감사합니다 일단은 미리 어 김칫국 드링킹 한번 하구요 저기 1번 1번 에이 제가 그런 사람인가요 5北 2 8 거 그 나이가 저기 학부모님 신분이었을때 해외여행하는건 굉장히 좋은거에요 부모님께 감사하세요, 초대하세요 자 각진경험하시는겁니다 저도 해외여행 못가시는 분들도 있긴하신데 그래도 그 나름대로의 다른 경험들이 있습니다 네 어... 3번까지 있네 이거는? 어... 2번! 아까 1번 골랐으니까 2번에 2번 뭐 주실려고 하는거구나 반응, 반응 봐야지 추가경고는 안할게요, 뭔소리에요? 추가경고 뭐 뭐 드릴려고 했는데 번호를 잘못 골랐구만 아, 고유번호 있어야되네 뭐 어쩔수 없구만, 괜찮아요 고스날의 이름에도 직장인이라서 돈은 어느정도 여유가 있어요 많진 않지만 많았으면 좋겠다 설정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아, 진짜요? 아, 진짜요? 제가 만든 복수님은 그린코코와 밤을 돌리... 아... 아니었구나 그 1번은 오른쪽 이... 아니 1번은 왼쪽 2번은 오른쪽 3번은 가운데 이거였구나 아니요 근데 개인정보는 최대한 지켜주세요 개인정보는 스스로 지키셔야 됩니다 이게 고스날이한테만 준다고 해도 이게 그 사이에 저기 이게 개인정보가 새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개인정보는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개인정보자 한 번 이렇게 털리면은 진짜 답도 없어요 아... 저기 그거 그... 하... 그... 은행으로 치면은 저기... 그 있잖아요 그... 비율번호 시... 치고나는거 편도림이 하는 뒷구방이 터진다 쇼리가 어! 검은콩리 먼저 돌아가십쇼 살리지 못하네 네... 살았다 은행으로 치면 OTP! 맞아 OTP OTP여... 어 맞아 OTP 기억이 안 나는데 OTP OTP OTP라고... 거래할때마다 비율번호가 새로 생성돼가지고 그쵸 아 계좌번호라고요? 아... 위험해요 조심하셔야 되셔도 돼요 오시나리 혼자서 잘 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마음은... 마음을 감사히 부탁했습니다 일단은... 일단은 많이 계시니까 여쭤볼게요 이제 이벤트... 이제 이벤트... 같은거 진행하면은... 상품을... 뭘로 받고싶은데요? 스킨? 아... 스킨? 어떤 스킨? 아 스킨이면은... 또 얘기가 다르죠... 튜블면 또 얘기가 다르죠... 여쾌... 아 좋죠... 남캐만 아니면 돼요... 금방 깨시네? 깨겠는데? 어... 금방 깨시네? 깨겠는데? 어... 저한테 볼... 아... 내가 매니저는 잘 뽑았다니까... 대시마니 여쾌 좀비시킨... 뭔소리에요... 여쾌에서 좀비가 왜 들어가요... 만화책 강전... 되게 힘... 흰... 수한 약간 그런거... 있는거 아니에요? 딱 철철 넘쳐서... 그렇지 않아요... 어... 힐러 잘하시는데? 힐러가 곧씨나리급입니다... 네... 잘하셔요... 곧씨나리가... 어... 이거... 지도할만합니다... 이런데면은... 이제 채팅 남기시죠... 이제 채팅 남기시죠... 흐흐흐흐흐흐흐흐... 채팅을 유도하기 위한... 유도신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네... 채팅을 유도하기 위한... 유도신문이었고요... 아니... 제발... 아니 제발... 아니... 제발... 신원님 고아 안녕하세요... 네... 당하셨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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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왜... 다들 급발진이세요... 아니... 곧씨나리가 이렇게 칭찬해 놓으시면... 아이... 곧씨나리님... 감사합니다... 아... 곧씨나리님... 방청하시고요... 유튜브 유튜브에다가... 빨리... 라고 대답을 하셔야죠... 어... 그냥 바로... 급발진 때리시네 그냥... 네... 그러게요... 아 저... 공속이 장난 아니네요... 알겠습니다... 자... 바로... 달을 물음표야... 네... 이미... 이미 10번 이상 나왔어요... 이미 10번 이상 나온 것 같아요... 느낌은 벌써 100번 받은 것 같애... 멀티샷 나오면 시원하겠다... 멀티샷 나오면 시원하겠다... 멀티샷 나오면 시원하겠다... 아니... 잠... 잠시... 잠수의 점령하고 선 넣는 건... 무슨 경우죠? 네... 나왔나보다... 안 나왔네... 어미기 안 나왔네...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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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하다고... 무슨 아이가 머리가 좋았어... 500번 만들고 싶네요... 그러지마요... 아... 경례 언제쯤... 800... 경례? 경롱이 뭐예요? 저는... 아... 경험치 랭킹? 아... 아니... 유튜브 구독자 1000명 만들어 달라고 했더니만... 이분들... 지금... 유튜브 구독자 1000명을 커녕... 저는... 3000개 만들려고... 지금... 야... 좋은 거는... 나쁜 거는... 아... 제 음식이네... 나쁜... 딱히 나쁜 건 없지만... 어쨌든... 유튜브 구독자 1000명 이렇게 해주세요... 안 돼요 위험해... 안 돼요 위험해... 안 돼요 위험해... 이 손하면 그만 쓰고... 이리 알아서... 흐흐... 샌들님 곧씨날이에요... 뭔 소리예요... 안 돼요... 이러면은 이제 곧씨날이 방송 키면은 곧씨날이 방송 아무도 안 온다고... 아... 아... 금방 파벼기 하겠네... 아... 진짜요? 이제부터 손하면 곧씨날이... 아니... 아니... 그러면 진짜 아무도... 야... 이러고 진짜 손 한번... 한 명도 안 하면은... 아... 근데... 괜찮은게... 나는 타격을... 안 했잖아... 나는 타격을 안 했잖아... 나는 천을 해도 되잖아... 근데... 천할까요? 네... 제가 천할까요? 네... 제가 천하면 욕 엄청 먹을 것 같은데... 네... 아니요... 안 할래요... 네... 왠지 저를... 뒷... 저를... 이렇게... 디스하는 거 없을 때 싫어요... 네... 아무튼 이 방송 이후로... 구독자 좀 늘어날 수 있겠다... 한 명이라도... 산돌림이... 하셨습니다... 제가 안 했어요... 저분은 곧씨나리... 전용이죠... 네... 오오... 깨겠는데? 난 곧씨나리야... 다들 감기 조심하세요... 아우... 경기 때문에 자꾸... 마이크 끄고... 기침하고... 마이크 끄고... 김치하고... 김치... 기침하고... 네... 플래그... 해오셨어... 몽플래그? 저는 해치었나 이런 반응 안 했어요... 네... 해치었나 이런 반응 안 했습니다... 해치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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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 흑핫핫핫... 이야... 내... 장난 아니다... 플래그는 제가 세웠는데 플래그 풀콤했나? 뭔소리에요? 플래그 아 풀콤했나? 그러지마요 나 진짜 아무것도 떠오른단 말이에요 진짜 그거 어제 그 유튜브 잠깐 관리하다가 저 유튜브쪽 저기 그 뭐냐 뭐지? 시쇼트 현상 그치? 그거 보다가 그거 봐가지고 아 내가 저런 경우도 있었지 아직 망한건 아닌데 만만했지만 괜찮아요 할만해요 할만합니다 할만해요 이제 터지면 진짜 다 없는 상황 이게 터지면은 뭐냐 시간 줄어드는 것 같은 느낌인데 아 오 안 두.. 안 두.. 안 죽으셨어 어 졸업식 날 어디 놀러가요? 졸업식이 아직 멀었잖아 어디 놀러 갈게요? 서울? 대충 값먹구 노래만 가구 굿조작 가구 맛난거 먹고 영화도 보고 부랴부랴 잘 하러 가죠 불판 이쪽이 너무 쳐졌어 위험하다 아 아 풀캐카 그래 해봐요 어차피 지금 풀캐카 이벤트 준비중인데 아아 위험하다 한 개의 퀴치 남았습니다 아니 그거는 비밀 지금 정확하게 기준이 잡히면은 그때 할려고 그때 공지 따로 할거에요 위험하다 못 깼다 못 깼다 못 깼다 못 깼다 터졌네요 자아 결국에는 이틀만에 못 깼다 결론이 났습니다 아아 그렇구만 결과선택 불가능이었습니다 여러분 짭씨나이도 있어요 짭씨나이도 아아 아이돌 풀캐카에요 아 진짜요? 다같이 할수있는게 뭐가있지? 왜요 설정 왜요 왜요 유튜브 스타에요? 뭔데요 싫어요 계정 누르면 안돼 이거 개인정보 때잖아 자아 자아 이번에는 간만에 폭탄모드? 감염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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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염모드 한번 가겠습니다 네 언제부터 했는지 궁금하다고요 제가 따로 캡쳐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차원열차는 뭐에요? 일단 한판하고 한판하고 차원열차 타죠 뭐 아 아 있어요? 지금 열한분 계시구요 암튼 있음 아 그래요? 아 근데 많을 줄 아는데 의외로 많이 안계시네 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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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이게 감염이잖아요 이게 감염이잖아요 고시나리가 과연 간만에 해볼까? 이어폰 아니 이어폰으로 해본 적 없어요 근데 이어폰으로 하게 아 이어폰 해본 적 있구나 이어폰으로 하게 되면은 주변 소리가 너무 잘 들려요 첫 Kennari 나리는 최종 조슈나리의 최종 킬 쫑킬 수는 짝수 0 2 4 6 8 홀수 아이구 홀수 홀수 1,3,5,7,9,30초 저 고바스보는 누구지? 누가요? 고바스보가 있네? 만드신지 얼마 안된거 같은데? 그냥 방송하지 말까? 왜요? 왜요? 이어폰은 그 예를 들어서 친환이 옆에 누군가 대화하고 있으면은 그 대화소리도 너무 잘 들려요 방송에서 해봐서 알아요 자 일단 시작합니다 오지마! 납 따라오지마! 오지마! 그리고 내가 좀비가 아니네 아 내가 좀비였을때 했는데 오지마! 하하하하 오랜만이네요 네 오랜만이네요 네 오랜만이에요 이런 느낌 오랜만이네 네 가는척하면서 다시 거울 해암! 며칠가 다시 가르쳐 아하 이제 기다림 못 쫓아올거야 이제 이렇게 이어지고 다시 한번 가면은 근데 방풀이라서 어쨌든 다 보일거 아니야 오지마! 오지마! 좀비보다 더 좀비보다 더 무서워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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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살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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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여기 누가 계신지 알테니까 이제 도망가야래 야아! 허우... 우워... 흐흐흐흐흐 야아아아아아 야아아아 멋진데?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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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아아! 아아! 아아! 좋았는데! 아아! 좋았는데 내가 슈트 좀비가 되야돼 그래야지 안 따라온다구 좀비다! 아 아니네 아아 내가 좀비가 되야되는데 아아 어차피 방송은 다 알아오오 아오 안 olan 얘기하는 거에 오오 사람들이 곧퀸님 가시는데를 피해 가시겠죠 멋진데? 뭐야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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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왜 켜놨지? 나 왜 켜놨지? 나 왜 켜놨지? 오지마오 브라보 와우 친구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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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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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고시나리한테 잡히는 사람은 진짜 고발쓰고 나 이제 뭐 안 잡히시겠지만 잘 숨으셨겠지만 뭐야 아 내가 잡을 수 있었는데 야 고시나리의 촉이 틀리진 않았어 근데 내가 안 잡았어 근데 저 어디에 숨으신거야? 뭐야 이겼네 좀비가 이겼다 이겼네 이겼네 딴분 가요 제발 딴분 가요 진짜 딴분 가요 왜 아 도망가라고? 오케오케 도망갑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우하모님이셔 감사합니다 최초에 아 또 만났다 아 위험해요 와 아 아 방금 전에 플레이는 아주 좋았어 뭐지? 기사이에 내가 골수가 된건가? 기사이에 내가 골수가 된건가? 날씨는 위험해 기사이에 나 죽는다 오메... 위험했다! 오지마! 투자 나도... 생존해보고 싶다고 오지마! 아아!!! 생존 못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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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어... 아ㅜㅜㅜㅜㅜㅜㅜ..... 아 2초 남겨놓고 생존 못했네 아.. 아 아.. 아... 뭔가 좀 변했으면 좋겠다 이신.. 아 아... 아... 아아 진짜 야 진짜 너무한데 이거 야아 야아 내가 좀비가 아니네 네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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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헤 이러면 모를거야 볼수나 여기 있는지 아무도 모를거야 흠 미안해요 어떻게 카우트타운을 몰라어 나는 진짜 살 줄 알았는데 이거 살지도 못하고 왔어 흐흐흐 아니 제버하지 말라고요 아니 아니 제버하지 말라고요 도망가야지 도망가야지 오지마! 오지마! 간만에 또 좀비고 하니까 재밌구만 난 싫어 왜요 무슨일이에요 아 제보를 왜이렇게 많이해 이러다가 퀴아님이 먼저 잡힐 수 있다고 나의 생존하면은 홀수가 된다고 끝났구만 이겼구만 나도 드디어 생존을 하는건가 드디어 생존을 한다 생존했다 생존했다 봤죠 한 번 더 해요 생존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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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제보가 너무 많잖아 아 근데 이거 짝수밖에 없네 아 차원열차 차원열차가 몇 명이 살 수 있는거에요 이거 한 번만 더 하자 아니요 아니요 한 번만 더 하고 차원열차 타겠습니다 이거 삭제할게요 아 차원열차 8명까지 가능하대요 차원열차 가보죠 어떻게 해요 차원열차 차원열차가 어딨어요 여기엔 없는데 상점에서 상점에서 기념품 기념품 아 여기 있구나 이게 샀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거에요 뭐야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거에요 만들 수 있는거에요 이제 만들 수는 없는데 아 광장으로 아 오케이 광장 1 광장 1에 광장 1에 20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광장 1에 20 미리 기다릴듯한 느낌의 내려와요 차원열차가 뭐야 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만들었더라 어디가요 몰라요 몰라요 뭐야 이거는 얼른 들어와요 광장 1에 20채널 오세요 아직 3분 자리 남았습니다 난 VIP 야오 아직 출발 안합니다 아직 3명 더 남았습니다 3분 더 남았어요 오케이 한 분 더 남았습니다 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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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저 근두님과 떠뉴님의 커플되면은 저렇게 떠주는구나 아니 골씨날이랑 커플하실 분 안계신가요 커플하실 분 안계신가요 커플되면 뭐가 좋은지 모르겠죠 전 이미 있어서 제가 해주는 데다니까요 아 진짜요 없으면은 일단 출발할까요 스킨 2개 공짜 아 앰블 공짜 오 자 이 후원열차를 후원열차란가 후원열차도 하고싶다 차원열차를 마지막으로 고스날의 방식으로 오늘까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계시면 일단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원열차 지금부터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래요 말래요 사귈래 나랑 살래 뭐 이런건가 일단 나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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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생각해요 네 빰빵 빰빵 자동차는 비키세요 뭐야 따라는 가는데 여기서 음 야 맛있는 음식이 많구나 아 알고 있어요 BGM이 좀 별론데 어 이 노래 좋다 이 노래는 그거잖아 제가 처음 좀비고 했을 때 그 뭐냐 엘프고 네 엘프고 멋지군 옛날 생각나는군 옛날에 제가 종린이었을 때 지금도 종린이지만 네 여기 있으면 레인보우 캣 보이쓰 아 진짜요? 엘링크님 어디 계셔 앞부분도 있어요 아 진짜요? 근데 뭐하는거에요 이거? 차원열차 떠나는거 뭐하는거에요 이거? 이건 어디가는거에요? 차원열차 아 눈꽃마을로 가요? 아 밑을 타줘요 아 진짜요? 아니요 그때는 그냥 따라가기만 했지 제가 센터 이거 싶지만 센터가 없네 우윽 액션연동 만 잘하는 것 같다 진짜 네 이거 썸네일로 하겠습니다 네 이거 이번에 썸네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얼마에요? 현, 현질 하신거에요? 얼마에요? 액션, 아, 액션 상품권 어어, 오? 싸네? 저도 나올래용, 우왕왕님 아, 예, 썸네일 저도 나오, 나올래요 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네, 초대 안되겠습니까 근데 뭐가 안됨? 시간 하나 살 정도의 가스 있어요 가스 많아요 저 한 200가스 좀 있는데 네 다오샵샵샵 찍는거 조 어, 그거 좋네, 좋네 와요 이거는 썸네일로 만들겠습니다 뭔소리에요? 주말고가 무슨 뜻이야? 그쵸, 맞아요 근데 이거 얼마나 걸리는거에요? 근데 이거 얼마나 걸리는거에요? 야... 나를 피했어 이번 년은 눈꼽말, 눈꼽아일령입니다 내리실 곳은 왼쪽, 오른쪽입니다 아, 일단 주말에 시간을 봐야되요 아, 일단 주말에 시간을 봐야되요 내렸다 내렸다... 아? 이게 끝이라구요? 그러니까 뭐하는거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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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금별 하나를 혜택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 아 그냥 집 구경하면 되는거에요? 그 끝이에요? 아 광고 한 분 뭐 사는거나 이런건 없잖아 뭐 선물을 열어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 하나탄님 구아 안녕하세요 오늘도 고스네 방송 오신것을 활용합니다 괜찮아요 오셨으면 됐죠 뭐 광고 한 분 아하 근데 뭐하는거에요 없잖아 이제 눈들에게 말 걸어봐요 눈들에게 말 걸어봐요 눈들에게 지금 네 걸고 있어요 얘는 말이 안 걸어지는데? 뭐야 이건 뭐야 오오 왜이렇게 미끄러워 아 눈토리 눈토리 오케이 눈토리 아까 눈토리 아니었나? 아 눈염이었구나 아 눈토리 여깄다 뭐야 스킨이 바뀌었어 이게 끝이에요 근데? 오토 없어요? 더 없어요? 더 없어요? 이런 안녕 저도 이제 오늘 여기까지 방송을 해야겠구만 나는 뭔가 좀 많이 있을줄 알고 그랬구만 나는 뭔가 좀 많이 있을줄 알고 그랬구만 가죠 나가요 우리 눈꼽말로 나가죠 이제 가시죠 가자 탈 수 있어요? 어 탈 수 있구나 가시죠 네 끝이야 이게? 모터 없어요? 네 나가면 되는구나 그냥 나가죠 자 저기 자 저기 방금 저기 자유의식으로 들어가가지고 감염 재밌으니까 감염 맞판하고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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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판으로 하고 마무리를 할텐데 과연 많이 들어오실지 안 들어오실지 모르겠어 음 그냥 그 별 하나 먹고 끝이잖아 작은 별 접속을 해봅시다 네 하나타님 접속하세요 마판입니다 하나타님 어서 오시구요 더하실 분 안계신가요? 마판이니까 까락찾으면 좋겠다 톱보낸거 확인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거 이쁘네 오오 큐군이 이쁘다 뭐에요? 뭐에요? 약간 저기 얼음공주? 약간 그런 느낌인데 더하실 분 안계신가요? 아저씨 아 700가스짜리 오 비싸구나 오 잠깐 시작을 해버렸어 아 시작하면 안되는데 내기도 안했는데 그냥 하지 뭐 질게임하지 뭐 이러면 제보할 필요도 없이 얼마나 좋아 완벽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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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스나리를 찾을 수 있는 확률 그 100% 네 퀴군님은 바로 찾으셨네 오 잠깐 좀비인줄 알았구나 지금 좀비인줄 알았어 날개 날개 오지마 진짜 아 오늘 저딴게라뇨 저딴게라고 하지마 고스나리는 회심의 일격이었다구요 꽃줄이가 다 보이는데 원래 사람은 다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나 좀비인줄 알고 안찾아갈 뻔했잖아 저한테 잡힐까 저한테 잡힐까 잡힐까요 잡힌다 어? 뭐야 안잡히네 퀴안에 잡으면 안돼 내가 잡을거야 내가 잡을거라구요 내가 잡을거야 아싸 사나타님 제가 잡았습니다 은혜를 복수로 갚는 고스나리에 자 완벽하게 출범을 보겠습니다 이러고 제가 슛준비는 됐네 아 진짜 이러고 제가 슛준비는 안되겠지라고 답을 하려고 했는데 박살표가 보였지요 잡았구요 저에겐 대식하셨다구요 잡히면 안돼 하지만 잡혔다고 간다 어디실까 찾아볼까 여기에는 안 숨으셨겠지 설마 이런데 이런데 잘 봐야돼 우와 슈아님 우와 제 뒤도 녹아들었는데 제가 잡았다 했는데 제가 슛준비입니다 잘 숨어있을게요 알겠습니다 제가 잘 찾아보겠습니다 아직 1분이란 시간이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오준비고 재밌는데 오랜만에니까 또 simples 여기서 도시 아 아직 뭐야 아 들어갈 수가 없잖아 어디에 숨으신거야 어디에 숨으신겁니까 이런쪽에 잘 봐야 아니면 이쪽 이런쪽 아니에요 그렇진 않아요 할게임이 너무 많아요 어느 스티머는 할게임이 없다고 어 잡으셨네 나이스 제보하시는 분이 안계시니까 또 제가 숙주준비가 되진 않겠지만 일단은 잘 쓰면 있겠습니다 오지마 오오오 오오오 이게 바로 컨트롤 이게 바로 컨트롤입니다 여러분 뭐야. 뭐아. 너 분이 쐈는데 네 이게 바로 트롤입니다 네 방금 여기 한앗타님이 계신걸 봤어 뭐아. 들어가셨구나 뭐지? 왜 다들 어디에 숨어 계신거지? 어디에 숨어 계실까? 아하 한 명 잡았고 두 명 잡았 안돼 안돼 미안해 미안해 골씨네네트 잡힐 수 있는 영광을 아아 진장 골씨네네트 잡힐 수 있는 영광을 아아 아아 저한테 잡히셔야죠 저한테 잡히셔야죠 아 저한테 잡히셔야지 완벽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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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숨었어 아무도 몰라 휴구님이 지금 옆에 계시니까 그런거지 아무도 몰라 여기 그 날개도 몰라 지금 제보하시는거죠? 지금 저 손이 지금 여기 가는 하하하하하하하하 손이 지금 여기 기근이 야 저런식으로도 어 제보가 가능하네요 네 네 저런식으로도 제보가 가능하네요 이러다 먼저 잡힙니다 오 어떻게 오호우 와우 와우 봤죠? 저 바로 안잡힙니다 골수나리가 총장 있어요 여러분 골수나리가 총장 있다고 어머머 와 지나가시면 안보이실정 아는데 아 뭐에요 아니 진야냥님 그거를 다 제보하시면은 골수나리 어떻게 게임하라고 그러는겁니까 지금 인간킬 밖에 못했잖아요 생존 한 번 딱 한 번에 딱 딱 한 번 아니 그러시면 아니되요 근데 안 보인다 원래 이런 데 숨어있으면은 완벽한데 아 재밌었다 왕 유킬 아니 아 억울해 고신미 고신미 왼쪽에 꼬투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젠장 한 판만 더 할까요? 네 한 판만 더 하죠 네 억울해지 안되겠다 한 판만 더 할게요 그거 보이니까 아 나가셨네 네 한 판만 더 한다고 했는데 나가셨네 다들 주무셔야 되나 보다 아 다른데로 가라고? 아아아아 딴거 뭐에요 저 이거 재밌는데 인원이 안되서 딴거 못하고 시아님한테 한 번 복수했다 오 복수하신 엘링크님 자 안녕하세요 고신미 왼쪽입니다 팔로워와 시청은 고신미 왼쪽에 크림이 됩니다 유튜브도 하고 있으니까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고신미 왼쪽에 크림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은 제가 조만간 유튜브로 올릴 예정이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억울해요 이런 죄송해요 제가 대제를 지었습니다 저에게 효수를 처할 수 있는 권한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고씨를 효수에 처하라 네 말씀하세요 면상? 면상 빵상 빵상 다 썼어요 네 다 썼어요 네 몰라요 시작할 거야 3월 24일인가 그렇지 않아요 진짜 찐막입니다 찐막 도망간다 이러고 고수면이 숙추 걸리면 안된다 진짜 이렇게 멀리 도망갔는데 숙추 걸리지 마라 진짜 안된다 진짜 다행이다 두 달 남았으니 모아야지 열심히 모아야지 이거 이거 고스랄이 또 생전으로 일 일 하겠구만 칼토는 몰라요 M로 바뀌고 나서 칼토 땡을 다 잊어먹었어 언제게요 언제게요 칼토는 저는 여성을 좋아하는 건장한 남자입니다 왜케 커 근데 왜케 커 야 그거 좀비가 너무 커 아 잠깐 말이 안나오잖아 네 어 되게 부담스럽게 큰데 좀비가 여긴 없겠지 내 토리를 아니 근데 아니 이쁘잖아 솔직히 말해서 토리 누가 여자로 보겠어요 누가 남자로 보겠어요 누가 봐도 여잔데 아 나 그 영상 잘라가지고 올릴거야 숏영상을 올릴거야 숏영상을 올릴거야 진짜요? 누가 남자로가요? 아 그래요? 완벽해 완벽해 이거는 누가 누가 봐도 몰라 이거는 아 진짜요? 제가 심쿵했거든요 아 감정이 달라 아니 그래도 되는 거예요 그거? 네 와 아니 제가 원래 앙스타방송이라든가 다른 방송 끝나면은 이제 게임 말고 이제 다른 일을 하거든요 어 근데 진짜 한두판 더 했다니까 진짜 네 네 Q9님 아 다 보여요? 괜찮아요 여기 나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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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다다니는 것처럼 네 해가지고 안 보일 거예요 봐요 이러면 안 보이잖아 이러면 완벽해 우우 역시 난 천지였어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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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줘 살려줘어엉 살려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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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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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살려주면 안될까요? 아아이!!! 어 뭐야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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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걸렸어 안걸렸어 뭐지? 뭐지? 난 분명히 당한거 같은데? 예 아 컨트롤 실패 위험해!!! 위험해! 위험해 위험해! 위험해! 위험해~~ 아아어어어어억 흐흐흐흐허헌헤하하하하! 아아 컨트롤 잘했었는데 야 어 뭐야 5 4 잡아야돼x4 잡아야돼x4 못잡아셔 아 아프다 카운터 맞은 느낌이야 뭐야 뭐야 나 뭐야 뭐지 그냥 당했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스날이라고 해요 여기 숨어있는거 다 알아요 언제 도망가셨어요 여기저는 더이상 도망갈 때가 없군요 그렇다면 다른데를 찾을 수 밖에 아 레더하는 제겐 좀비 맞추기가 재밌어요 아 진짜요? 좀비 맞추기? 엘링크님 제 근처에 계시다가 아 아까 시간 없을 때 도망다니던게 아 진짜요? 채팅 치시는거 보니까 지금 잘 숨으셔가지고 지금 여유를 부리시는거 같은데요 고스날이가 찾습니다 고스날이가 찾습니다 이러다가 고스날이가 생존에는 생존은 못하지만 좀비가 된다고 하면은 좀비처럼 따라다니는게 고스날이의 캐릭터라구요 저 아무도 없을 때가 아무도 없을 때가 한다 아까 열부잡혔는데 없구만 여기는 갈 수가 없잖아 그냥 아 저 붙잡고 지나가셨어요 아 진짜요? 됐지마요님은 가만히 계시는데 찾는 이걸 보여줘야지 예 아 저기 계셨구나 아쉽네 문만 열려줬을 수 없게도 잡을 수 있었는데 전 안전해요 아 진짜요? 나는 도망간다 나 식초정비만 안되면 돼 안돼!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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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현재 안추천보시겠지 와 컨트롤로 신막이 지금입니다 오지마! 오시면 안돼요 오시면 안돼 오지마! 아우 아 다겠다 아 젠장 왜요? 고스날이 뭐야? 아오 나 잡으면 곧씨나리 잡아도 된다는 뜻이구만 좋았어 나 잡으면 곧씨나리 그렇다는 얘기는 곧씨나리를 잡아도 된다 곧씨나리는 잡아도 된다 곧씨나리만 유일하게 수적이란 얘기구만 그렇다면 봤죠? 하하 곧씨나리가 잡았죠 곧씨나리니까 뭐 예 곧씨나리니까 뭐 여기 계시네 아이고 아이고 참 됐다 여기 숨어 계신 것처럼 모를 줄 알게여 아니네 안 숨어있네? 여긴가? 뭐야 어디 가셨어? 그 사이에 아 찾았는데 기회는 기회는 한번뿐이야 기회는 아하 못잡는건가? 안되는데? 저 이쁜 스킨은 내가 잡도록 하겠.. 어 뭐야 잡았네 네 자아 오늘은 방송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